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하고 앞으로 시장 전망해 보실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들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기능 이용하시면 궁금한 점도 질문 남기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한번 살펴볼 텐데 공매도 금지 이슈로 시작한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양 시장이 마무리, 하락 마무리가 되면서 코스피는 2400선의 턱걸이, 코스닥은 800선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두고 보자면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시장의 안정성을 찾아준 것 같지도 않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지도 못해 보이는데 일단 내년 6월까지 그리고 혹은 더 연장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흐름들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실적 발표로 크게 주가가 흔들리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대부분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안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잘 체크하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시장 이슈들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가 내년에 올해보다 더 큰 규모로 설비 투자를 할 거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TSMC의 10월 매출을 보면 확실히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듯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했고요. 또 디램 가격 역시도 10월에 전월과 비교해서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전망 우리 두 분의 매니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선주 이야기입니다. 최근 수주 소식을 자주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지난달에 발주된 전 세계 선박의 62%의 수주를 따왔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기대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이란 문제 그리고 후판 가격 협상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두 매니저 역시나 조선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잠시 후 세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 특별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가 바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임혜정입니다. 이 특별한 시그널은 본격적인 이슈 분석에 앞서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 키워드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투심을 움직였는지 저와 먼저 알아보고요. 특이점에서 매니저분들의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 나와 있는데요. 부회장 크리프트 남양주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 나와 있는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27억 8천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이 순유출은 지난달 한국 주식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인데요. 8월 이후 석 달 연속으로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공매도 정면 금지 정책이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체에 어긋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우리 시장의 득과 실은 무엇일지 내년까지 자세하게 분석하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코스피, 솔루션 굉장히 많은 키워드도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시그널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올해 시설 투자에만 역대 최대치인 53조 원을 쏟아 부으면서 역대급 투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에도 17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메모리 시장의 급격한 하락세 탓의 수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 설비 투자를 지속 확대하면서 중장기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쟁사가 설비 투자를 또 지속적으로 축소한 것과 달리 이 삼성전자가 적자를 이어가면서 역대급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 내년에도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내년 연간 설비 투자는 올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현금 운용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별한 시그널 특별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특이점에서 매니저들의 시장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자 그러면 이제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송률 매니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뭔가 두 분 이렇게 나란히 완전하게 같이 있는 모습이 꽤 오랜만이다 싶은 거는 기분 탓이겠죠. 박철순 매니저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기분 탓인 것 같습니다. 기분 탓입니까. 앞으로 그럴 일 없겠죠. 그렇죠. 아프지 마십시오. 감기가 너무 요새 많잖아요. 날씨가 오늘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기가 약간 걸려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여러분들도 일단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챙기셔야 또 주식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수능 한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수능쯤이 되면 전후로 해서 굉장히 또 추워지곤 하거든요. 다음 주가 당장 또 수능 시험이 있고 지금 한파는 좀 벌써 일찍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감기 조심하셔야겠고요. 빈대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장은 역시나 공매도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됐고 이슈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짤막하게 조금 더 시장 이야기 들어가는 건 특이점을 통해서 들어가 보고 우리 송열매이저 공매도 금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저희가 저번 주 이 시간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우리가 산타를 기대해봐도 되겠냐 이런 내용을 다뤘던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모멘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악재가 해소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이번 한 주는 굉장히 극단적이었죠. 한 10월 하락폭을 2거래일 만에 거의 다 어느 정도 회복을 했었는데 나머지 4거래일이 문제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예상치를 내놨는데 거기에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뭐냐면 대외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결과물까지 이어지려면 전쟁이 어느 정도 확전보다는 소멸로 가까워져야 되고 그 외에도 불확실적인 요소가 많이 감소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는데 사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그 이후에 후속적인 내용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쟁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재를 하면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욱더 격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 투자자 위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공매도 효과를 기대했는데 이게 꾸준하게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메이저 수급이 이어지지 못하고 굉장히 단발성이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실적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약간 실적 위주로 좀 보셔야지 우리가 좀 리스크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매도 금지 한 가지의 이슈만으로 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박철수 매니저님 지금 계속 얘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완화거든요. 이게 뭐 50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올해 안에 시작이 되면 12월이나 11월 중에 나올 매도 물량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슈가 더해진다면 시장 좀 끌어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일단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 같은 경우는 매년 말마다 불거지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너무 좀 작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10억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돈도 아닌데 사실. 비중이 한때 뭐 3억도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일부밖에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작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세금 때문에 연말에 던지는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하락 요인 중에 하나 있는데 이게 완화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뭐 증시에 나쁠 건 없죠. 오히려 더 끌고 갈 수 있는 자금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좀 완화가 되기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십니까? 네? 해당이 되십니까? 지금 밥 먹을 돈도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띄워주시죠.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역시나 뭐 공매도 이슈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라고 했는데 올라갈 때 너무 급격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지금 뭐 거의 사거레일에 걸쳐서 착착착착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이기구 탈 때 그 롤러코스터랑은 좀 반대죠. 그 놀이기구는 착착착착 천천히 올라갔다가 한 번에 떨어지는데 그 정반대의 모습을 이번 주에 보였습니다. 자 이 효과가 과연 끝난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한 분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님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실적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 정말 독특한 좀 흐름이었죠. 월요일날 급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사거레일 연속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월요일날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비중을 되게 많이 실었던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약간 아쉬운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월요일날 급등이 나왔을 때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급등이 나왔다고 지금 비중을 많이 실을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성이 어느 정도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공매도에 인한 어떤 기대심 심리는 있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일단 실적 좋은 걸로 리밸런치 해놓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확실히 시장이 방향성을 잡는 걸 보고 그때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대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올랐다고 해서 크게 전략을 바꾸지 않고 일단 관망하시면서 비중을 늘리지 않고 기다렸던 분들은 사실 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때 늘렸었던 분들은 좀 아쉬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투심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수가 4일 내내 밀리니까요. 그래서 투자자 심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재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그나마 호재가 있는 기업들은 좀 그래도 시장이 하락할 때도 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악재에 굉장히 민감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주에 대개 이슈가 됐던 게 파두였죠. 파두. 파두. 파두가 지금 이틀 동안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어제 하한가 갔었죠. 오늘 마이너스 21.93%. 화면이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어마어마한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닝 쇼크 나왔던 기업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이건 좀 항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종목이긴 한데 에코프로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공매도 이슈 때문에 가장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이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급등이 좀 나와서 저도 되돌림이 좀 많이 나왔으면 싶었는데 또 실적이 좀 발목을 잡았던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거든요. 시장이 밀려도 역시나 호실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방향성을 좌지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키워드를 실적 장세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아직은 약세장이고 투심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실적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 또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3분기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한 기업을 갖고 있는데 약간은 사실 전방 산업이 좀 불안하고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잠시 실적 발표 전에는 좀 비중을 줄였다가 그게 또 반영이 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적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평가를 해보시고 안 좋은 종목들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옮겨서 교체 매면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실적을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는 늘 대표리합니다만 특히나 최근에는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그 종목들이 포함된 업황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속률 매니저의 보드를 확인해 볼 텐데 좀 무서운 얘기가 써 있어요. 보시죠. 지하실이요? 예 지하실이라고 키워드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저번 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다고 한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저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좀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공매도 효과라는 게 앞전에 세 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등시 15년을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효과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 고점 대비했을 때 150만원에서 60만원대까지 빠졌다가 상한가를 한 번 쳤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상승부는 반납을 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도 투자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에서 끝나지 말고 뭔가 후속적인 내용이 나와줬어야 됩니다.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 부정적인 보고서로 인해서 최근에 조금 안 좋았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로는 한계점이 있다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분간은 우리가 정말 아까 이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면은 어느 정도 지금 모든 업종에 대해서 실적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매매해야 되는 시점이 맞는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도 약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공매도에 이어서 좀 주가 끌어올려줄 만한 이벤트나 이슈 같은 것들은 없겠습니까? 연말까지. 지금 이제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다행인 게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을 시작을 하면서 이 효과가 3, 4분기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이 반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사실 재고 소진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치에 거의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결과치가 이렇게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약간 반도체를 달리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가 약간 문제인데 에코프로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능이 나와줬으면 이렇게 증시 하락폭이 크지 않았을 텐데 지금 관점으로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 그나마 가능성을 걸어본다고 하면 반도체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얘기가 저희 두 번째 세 번째 특이점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더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비교적 괜찮았던 화장품주 혹은 또 이제 신규 그룹이 나오는 엔터주 이런 부분에도 주목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 분씩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단 엔터주 한 번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엔터주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죠.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드렸었고 시장 대비는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유가 일단 역시나 실적이었는데 엔터주 아시다시피 질문자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해왔고 오히려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가 됐었죠. 그래서 온라인 매출 쪽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풀리니까 기존에 잘 못했던 그동안 공연을 못했던 공연 매출이 붙으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신기세조조합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품을 제가 지금 자문을 해서 컨설팅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냐면 내년 공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상품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투자 쪽에서도 공연 쪽 하고 있는 엔터 쪽에다가 하는 베팅하는 상품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공연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많이 할 거로도 예상을 하거든요. 특히 공연 매출 같은 경우는 해외 공연은 특히나 그런 게 없어요. 환불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완벽하게 바로 회수가 되는 투자 대비 투자했을 때 바로 성과가 나오는 상품이고 거기서 나오는 굿즈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컨텐츠들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지수도 안 좋고 차익 매물 때문에 잘 안 움직이 있지만 항상 눌림이 나올 때 내년까지도 공략해 볼 만한 섹터니까요. 엔터주는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지켜보시면서 기술적으로만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가 사실 몇 가지 재계약 혹은 마약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거나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게 나올 때는 일단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악재 터진다. 물론 당연히 현금화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반영되고 나서 또 들어가기는 좋은 섹터니까요. 이런 불가능한 악재가 나왔을 때만 잠시 현금화 그 이외에는 눌림을 계속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장기로 정립지도 괜찮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송열매니저는 혹시 반도체와 조선 제외하고 좀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까? 화장품에 여러분들한테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요. 지금 내일부터 중국 광군제가 시작이 되고요. 이번 달 24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소비 관련주들 최근에 조금 많이 저주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리오프닝 관련주에 또 화장품이 들어가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포커스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오늘 시장이 좀 약간 우리의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었었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용주들 특히나 이제 대용주 안에서도 중국발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 근데 시장에 컨센에 못 미쳤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중국은 최근에 실업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부양을 하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주도 마찬가지로 약간 중국발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4분기를 기점으로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중국발 매출이 큰 비중이 큰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약간 여기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약간 해외 비중 높은 기업을 볼 것이라면 약간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송률 매니저의 화장품주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매니저도 앞에 있는 보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국내 증시가 사실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만큼은 잘 버텨주거나 아니면 오를 때 가장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파두가 매출이 3억이 찍혔습니다. 3억이 찍히면서 한가에 이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어닝쇼크로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장중에 7%대 오르긴 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과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들 한번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일단 두 분의 의견은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인 듯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죠. 박철수 매니저님 네 일단 제가 좋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지금 반도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섹터를 관심을 가질 때 어떤 시점이 가장 좋느냐 업황이 안 좋았다가 이제 개성 기대감이 나올 때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일단은 지금 반도체 쪽 보면은 디렘 고정거래 가격이 드디어 이제 오르긴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현물가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지금 고정거래 가격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의미 있는 건 뭐냐 고정거래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 업황을 파악하는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고정거래 가격인데 현물 가격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파는 도매 이런 느낌이라면 고정거래 가격은 사실 반도체 회사가 직접 PC 회사라든지 이렇게 대량으로 물건을 납품할 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고정거래 가격이 반등이 나와줘야 업황이 진짜로 이제 돌아서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고정거래 가격이 2년 3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직 반도체 업황은 더 돌아서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 완벽히 돌아서진 않았거든요. 대부분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건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HBM 쪽인 것 같습니다. 일단 HBM 쪽 같은 경우 지금 화면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시장은 안 좋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HBM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DDR5처럼 미래 관련된 제품들, 신제품들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HBM 같은 경우는 몇 종목, 극소수의 종목 빼고는 오늘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HBM 쪽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AI 관련된 제품들이라든지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디레임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기술이 개발되면 뭐합니까? 램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층을 통해서 메모리를 적층을 통해서 성능을 늘리는 게 바로 HBM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다른 쪽 비중 다 낮추고요. 지금 오히려 HBM 쪽으로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늘렸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투자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한 50% 정도 투자 금액을 늘린답니다. 올해보다. 그런데 그게 거의 다 HBM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다음에 DDR5, 낸드는 오히려 좀 줄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로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HBM 관련된 종목들을 가장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그중에서도 HBM 쪽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었고요. 우리 송률 매니저 보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작이라고 적혀있네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우리 약간 지금부터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미국 증시한 보드라도 연초부터 AI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관점으로는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제한적인데 지금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AI가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이 유입이 되고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계속해서 확산이 됨에 따라서 이런 첨단 반도체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약간 그런 쪽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고부와 같이 램 쪽이라고 하면 HBM3도 있고 DDR5도 있고 LP DDR5도 있는데 이런 쪽에 이제 10조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예상 설비 투자 금액은 한 6에서 7조 원이었죠. 그런데 내년에 10조 원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계속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AI 관련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고부와 같이 쪽은 성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장을 갖추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을 잡으셔야 될지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은 딱 하나입니다. 실적에 이렇게 민감한 장세가 이유가 뭐냐면 증시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안 좋을 때는 가장 우리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SK하이닉스에서 고부와 가치 램 관련 수주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지금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악성 재고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 문제는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좀 어려움을 겪는 종목들이 몇 보여요. 특히 파두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지금 매출 3억 이런 거 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마 저도 그랬었고 사실 놀랬거든요. 사실 예측하기 좀 불가능한 영향력이었지만 사실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한미반도체 사실 오늘 최고가 찍었거든요. 물론 지금 조금 실망감이 나오면서 시간에 의해서는 하락가가 나왔지만 단기로 매매하신 분들이라면 아니라면 미리 이 종목에 대한, HBM에 대한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뷰들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신 분들은 내일 뭐 한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급락이 나와도 수익을 방어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지금 시세가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필두로 지금 반도체가 잘 가는데 굳이 이걸 안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고가권에서 차익 매물에 나올 위험성이 높은 종목들만 제외한다면 일단은 저점에서 반등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을 영향력 있는 기업들 위주로 베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요새 이런 것들이 생기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요. 어? A라는 회사 반도체 회사 아닌 줄 알았더니 HBM 사업 진출한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2차 전지가 진짜 그런 게 심했었는데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만 사업부를 해서 공시에 올려놓고 나서 실제로 현실과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미 알려진 HBM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시작을 할지 종가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이 부분이 반도체 종목들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세 번째는 조선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은 계속해서 역시나 업황이 좋은 것 같다.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런 와중에 또 인건비 문제가 정확히 다 해결이 된 건 아니다라는 부분과 이 후판에 대한 가격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석들은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보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수주 합격 각각 두 글자씩 적어주셨는데요.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수주를 주목하자는 겁니까? 네, 수주가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연간 수주 목표량을 이미 한 120%, 130% 돌파한 상태고요. 나머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빅4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주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연말에 또 이슈가 좀 있거든요. 카타르 2차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10척 이상을 지난 1차 물량 때 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여러 기업들 연말에 카타르 관련된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증시기에도 호재가 되지만 조선주에는 당연히 힘이 될 겁니다. 왜? 수주는 바로 실적과 연동이 되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앞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조선이라든지 해운 관련된 시황 관련된 분석업체죠. 클락슨 리서치에서 10월달 처음으로 한국이 중국을 앞섰습니다. 물론 1월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중국이 더 높긴 하거든요. 하지만 10월달에 역전을 했다는 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들 수주에 대한 하나 믿고 일단 기술적으로만 타이밍 잘 잡으시면 연말에 한 번 배팅이 불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은 송률 매니저님 합격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뭐 수주도 좋고 지금 전반적으로 업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후판 가격 협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철강업계하고 빅3 조선사의 후판 가격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사실 이게 2개월에서 3개월 안 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길어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후판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된다고 하면 조선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훼손되거나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다만 수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군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IMO 해상 규제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디젤 추지선들 곧 이제 퇴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선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지금 우리 빅3 조선사 입장으로 보면요. 올해 말까지는 21년 상반기까지 땄던 저가 수주를 모두 거의 다 마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LNG선 위주의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사들이 수주를 따오면 그 금액을 전부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만 받고 이제 선박을 인도할 때 나머지 잔금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내년부터가 본격적인 성장이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주량 나쁘지 않고 업황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간 좋게 보셔도 좋은 섹터입니다. 네 좋습니다. 후판에 대해서는 중국산을 좀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모습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 10월장 마무리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요. 또 11월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가 중개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